소개팅 저기에 카페 있습니다 사이없어 네 컵 나시고 있어요 아니 오늘은 커피가 아닐까? 오늘은 딴 거 마셨어요 오늘 20개 마셨다 20개 안 마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완전 봄이 왔네요 따뜻하고 아 지금부터 조금 너무 아메리카노 말고 스무디 스무디 마시고 있었어요 여기 보인다 이거 액자는 제가 산 거예요 뭐야 뭐야 옛날 거라고 이거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불도 오 진짜 사라졌어 뭐야 마탱이 갔네요 네 Have a nice day 가셨어 야 앉아 마우스 랩에서 있습니다 왜 엄마가 왜 이렇게 관종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신이 있어요? 몰라, 안 가겠는데? 아무튼 봄이 온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되고 싶었고요 아무튼 또 만나자고요